저희가 이거를 미리 문제제기를 했더니 사람께서 건강보험료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. 1년만 내고 이 2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왜 안 내시는 겁니까?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가 이번에 저의 지적에 의해서 1년치만 냈습니다. 건강보험료는 제가 지적해서 요거를 내신 거예요. 좀 알고 얘기해 주세요. 이 두 해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를 못 내세요. 알고 계십니까?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건강보험료 49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실수나 착오가 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소득신고를 하면 5천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